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긴장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될 대로 되라 최선을 다해보자 그냥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당일날 얼마나 누가 긴장을 덜하고 침착하게 편안하게 면접을 보고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필기학적자 발표 나고 근 한 달여간 여러분들 엄청난 압박감과 중압감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합격자분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면접 강의도 진행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아쉽게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면접 준비를 시켜드려야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우리 많은 면접 강사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아 저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아 정말 우리 그 이번 그 면접 강의에 참여해주신 면접 교수님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막 시간이 더 늦었는데도 하나라도 여러분들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프로페셔널한 우리 강사님들만 모셨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유상통 면접 특강에 참석해주신 우리 여러 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아 다행히도 이제 오늘 모의 면접까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근 한 달여간 그냥 풀로 여러분들 개별 코칭부터 모의 면접까지 열심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또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선배 합격자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선배 합격자들의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자 어제 사실 어떤 부탁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제 2019년도 합격자 아직도 2019년도 합격자 우리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또 나가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160분이 넘는 분들이 아직도 그 방에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 후배 유상통 합격자분들을 위해서 응원 좀 해주시고 좋은 조언 좀 해주십사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조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제가 드렸던 말씀과 똑같지 않나요? 너무 면접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 면접 시험 끝나고 나오면 말이죠 거꾸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 잠깐 이거 하려고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편하게 면접관과 잘 대화하고 나오면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자꾸 그런 거에 여러분들 중압감에 시달리지 말고 면접관은 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연 잘 계리직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편하게 민원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어떠한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잘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조직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잘 융합돼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또 한 합격자분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체국 내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 같다 너무 강렬한 인상이나 그런 것보다는 부드러운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면접 질문에도 갈등사항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조직 내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이유도 어차피 대규모의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체국이라고 하는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가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게리직은 동료들과 또는 직장 상사와의 어떠한 융화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민원인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어떠한 위기 대처 능력 이것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행정, 경찰, 소방직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똑같이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조금 게리직 면접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워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게리직에서 아무리 여러분 외워가 봤자 그거 외운 거 쓸 만한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면접관 분과 대화를 하되 좀 뭔가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웃음을 마음껏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이번 게리직은 마스크가 크나마 변수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밖에 없어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바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살짝 오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면접관에게 어필을 하고 나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 우체국에서 게리직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했다 열심히 노력해왔다 나는 우체국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게리직 공무원이 꼭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예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성실한 모습 보여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도 심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어떤 짐, 무게를 좀 내려놓으시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명상도 하고 하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기준으로 시험장 가져가실 것들 다 미리 미리 준비들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코칭 수업도 도움이 됐고 모의 면접도 도움이 많이 되셨겠지만 우리 선배 합격자분들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남겨주셨던 후기들, 그 면접 에세이집이 여러분들의 정말 면접 가이드북 하나의 정석 교본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후배분들을 위해서 좀 후기를 자세하게 좀 남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메일 주소 안내해 드릴 거예요 sjedu04 골뱅이 네이트 닷컴입니다 세진에듀 영사예요 그래서 sjedu04 네이트 닷컴 자 후기를 아무래도 우리 유상통 후배님들께만 좀 이렇게 전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꼭 좀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전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520페이지가 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교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피곤하시더라도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다 궁금하잖아요 귀걸이를 할까, 바지를 입어도 될까 앞머리를 내려도 상관없을까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궁금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한 사소한 거 하나까지라도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유상통 후배 합격자분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 좀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이제 후기를 면접 후기를 메일로 받았더니 합격수기가 없다 보니까 유상통 합격자들은 면접에서 다 떨어졌나? 오히려 면접에서 더 많이 붙었는데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필기 합격수기밖에 없고 왜 최종 합격수기가 없습니까?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시간 나실 때 잠깐 들어오셔서 간단한 합격수기 물론 거기에는 면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가급적 빼주시는 게 좋겠죠 그냥 그간의 준비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 최종 합격하시면 합격수기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날라옵니다 뭐 업체들에서 하겠죠 대충 어디서 했는지는 짐작은 대충 가는데 우리 합격자를 못 믿겠나 봐요 우리 합격자 수나 이런 거 과대 간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해서 또 열심히 자료 제출해서 또 다 제출해 드렸죠 아무런 연락도 아직 없는 거 보면 뭐 너무나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허위로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광고한다고 생각들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정직하게 우리 있는 데이터만 보여드려도 유상통은 넘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쭉 경험하시면서 아 정말 우리 유상통이 게리직은 유상통이다 그 어디에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마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합격수기가 가장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다른 데서 헤매다가 막판에 유상통 찾아오셔서 또 좋은 결과 거두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 정말 한 번 터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후배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 합격수기 하나라도 더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는 정말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최종 합격수기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합격 소식 기다릴게요 우리 단톡방에서 불합격되면 이제 나가시게 되는데 그 순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여기서 정보 공유도 하고 했는데 최종 합격을 못해서 안 나가셔도 되는데 또 자꾸 이거 보시면 마음 아프시니까 불합격하시면 다들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저 너무 슬퍼요 누구누구누구 계속 나가시면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 이 힘든 시험을 정말 이 힘든 시험을 여러분들 합격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최종 합격으로 큰 보람을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뵈려고 노력을 했어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만나 뵙고 했지만 이번에는 또 한 분 한 분 더 가까이서 뵙고 또 여러분들 응원도 드리고 할 수 있어서 더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과 사진도 많이 찍었고 너무나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보시고 오시길 바라요 떨지만 않으면 돼요 나를 보여주고 오세요 면접관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괜히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보여주세요 진실된 나를 보여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면접관과 교감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면접관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합격하실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들 아주 미인이시고 전부 잘생기시고 말이죠 마스크 벗고 다 보여줄 수 있으면 다들 합격하실 텐데 그것이 못내 아쉽긴 합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아바사바 아바사바를 주문을 외우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옆에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간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뵈려고 계속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 소식 들려오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연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이버 연수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천안에는 아마 안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호두가자는 받지 못하지 않을까 싶지만 합격하시면 입습 닦지 마시고 우리 강제징수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콜라 한 박스 안 보내셔도 돼요 그냥 콜라 하나라도 저 합격했어요 라고 소식 전해주시면 정말 정말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내주실 때는 포스트잇 한 장 또는 작은 편지지에 여러분들 합격했다라고 하는 손편지를 꼭 써서 보내주시면 원주에 저희 사무실에 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큰 게시판에 그동안 합격자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편지 제가 사무실 이전할 때 제일 먼저 그거 먼저 챙겨서 잘 싸서 제가 직접 들고 옮겼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저의 보물입니다 제가 살아온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손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잘들 보시고 오세요 긴장 내려놓으시고 자신감 있게 면접관에게 어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합격은 바로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여러분 것입니다 잘 보시고 오시길 유수가 응원드리면서 우리 필기학교 끝나고 한 달여간 진행됐던 모든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시간입니다 힘내셔서 잘들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슬프다 우리 마지막 시험 끝나고 에필로그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마지막 에필로그를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우리 아름다운 이별 합시다 더 이상 이제 유수 보지 말고 이제 마지막 아름다운 이별 할 시간이에요 좋은 결과 거두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 유수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유바 일주일째정에 따라 skin cancer 여러분계천 공식증증증증증증증증증증증증증증증후 वR 자 formula 1 가 resonator 하 1 WORK 1 요 5 nature 5 9 linen bes 이 노린 말 call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